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제가 좀 힘을 아이고 태형이 여기 왜 와있냐? 태형이 와있어 태형이? 아 태형이 형이네 근데 촬영 중이니까 잠깐 나가줄래요?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활동 시간 아닌가? 네 오늘 고기를 안고 먹겠어 아 오늘 약간 진주한 얘기한다고? 여기 음악이야기는 아니 여기 촬영하는 걸 어떻게 알 것 같아요? 내가 수 surfing은 단체 특방예요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뭐 잊고 있습니다 라고... 네 returned 정국이가 주인공인데 передeman 당연한 편 감사합니다.